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악질적인 그런 범죄 가운데 하나가 주가를 조작하는 겁니다. 정말 이 주가 조작은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같은 그런 돈을 아주 불법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갈취하는 약탈하는 그런 그야말로 큰 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하게 일상의 모든 부분에 사기가 만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범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처벌이 그야말로 손방망이 처벌입니다. 꼭 같은 사건이 만일에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면 수십 년의 중형을 때릴 것도 대한민국에서는 전관들을 쓰고 그렇게 해 가지고 손방망이로 이렇게 불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억에 수백억 정도를 남길 수 있는데 잠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가 조작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주가 조작 때문에 얼마 전에 경제질을 보도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한국의 지난 10년간 투자 수익률 주식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거의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주가 조작에 대한 손방망이 처벌 그리고 관행화되어 있는 주가 조작 이런 부분들이 소액 투자자들의 엄청난 그런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돈을 모아 가지고 들키지 않도록 아주 긴 시간을 갖고 주가를 조작하던 소위 sg 정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을 했고 이것을 한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이렇게 1단계 2단계 라덕영이란 인물이 주인공이냐.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주가 폭락까지 오게 됐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한 정권회사의 회장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건와 관련해 가지고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이분은 벤처 1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또한 나이도 70대가 넘고 하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런 주가 폭락에 연류가 됐으면은 그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현재로서는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키움 정권 그룹의 회장님이 나서 가지고 사죄를 할 정도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키 막힌 일은 두 가지 점은 참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폭락 직전에 기가 막히게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수 있었는가. 정말 주식시장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폭락 직전에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대량으로 블럭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부 아마 외국인 대주 주식 투자자들이 아마 매입을 안 갔던데 폭락 직전에 기가 막히게 주식을 팔아 넘겨 가지고 시세 차익이 무려 605억이 발생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시세 차익의 605억 정도가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이 회장님께서는 이 사죄를 하면서 605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회에 뭐 하려고 환원을 합니까? 환원을 하면 피해지 않게 환원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거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 605억의 자본 거래에 대한 그런 이익을 그냥 내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키움정권그룹의 회장님 김익래 씨가 이번 주가 폭락에 연루됐다. 이렇게 누구도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폭락 직전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낚아채 가지고 팔 수 있느냐 이런 게 의심이 되고 두 번째는 60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누렸는데 그것을 왜 사회에 환원하느냐 이야기죠. 당신이 정당하게 해 가지고 벌어 가지고 챙긴 이익이면 605억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그걸 왜 사회에 내놓느냐 이야기죠. 그게 석연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죠. 폭락 직전에 매도를 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사퇴를 하는데 사퇴한 것도 의심스럽고 605억을 사회에 급하게 이렇게 환원한다는 그런 주장도 이해가 안 되고 다우테이터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의례적인 이야기들이죠.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기업인으로서 한 그룹의 회장으로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점에 머리 숙여 죄송함을 표한다. 무슨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거죠 이번 주가 조작을 주도한 라덕영 대표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면 미안해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겁니다. 일단 김익래 회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최근 주식 매각에 대해서 제기된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자 했으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룹과 김익래 회장을 의심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간접적으로 김익래 회장이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떻든 제가 방송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가 조작은 가장 최악의 범죄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중벌을 가해야 되는 것이 주가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혼전신의 그냥 조작과 그런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4인 거래에서 전시회 여러분들의 사기 주가 조작 사기 선거 사기 멀쩡한 데가 없는 겁니다. 매도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번 사태로 모든 분께 상실감을 드린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전혀 울릴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명확하게 여러분들 수사를 해가지고 누가 진짜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야 되죠. 김익래 회장이 문제가 없으면 604억 원 김익래 회장까지 어떻게 사회하는 해야 될 겁니까.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 주를 매각해서 얻은 605억 원 사회하게는 하겠습니다. 한국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해서 숨김없이 보탬없이 적극적인 만일 이것이 이제 그룹 차원에서 회장 차원에서 관여된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 해산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사건인 거죠. 나이 70에 이런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중앙조선 동화에 보도된 내용의 하단에 제가 관심 있게 보통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독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김익래 회장을 의심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이나 진실은 아니니까 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m님께서 당신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왜 돈을 내냐 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자기가 여러분 떳떳한데 뭐 여러분들 돈을 604억이 누구 집의 이름입니까 내놓을 수 없는 거죠. 자기가 떳떳한데 여러분들 왜 그룹의 회장직을 내놓습니까 내놓을 수 없는 거죠. 그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그런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기 d님 있지 않습니까 딱 들렸습니다. 미국 같으면 아마 수십 년의 진영이 주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이번 주가 조작 사건은 검찰이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 땅의 주가 조작을 가지고 이익을 누리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수사해서 중배를 가하길 바랍니다. 궁금합니다.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익래 다운키움 정권 그룹의 회장의 사퇴와 시세차익 604억 원의 사회 한원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아주 싸늘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전에 실시했습니다. 폭락 직전 매도 김익래 다운키움 회장 사퇴 시세차익 605억 사회 한원 발표 중앙일보 5월 4일자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이 없다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정중하게 설문조회사에서 물었습니다. 첫째 김익래 회장은 주가 폭락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 둘째 관련이 있으니까 서둘러 사퇴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96%입니다. 100명 가운데 96명이 당신이 관련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같은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시비비를 검찰이 확실히 밝히는 그런 조치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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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